원주 섬강에서 실종된 노부부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원주소방서와 특수구조단, 육군 36사단 등에서 300명의 인력과 구조견 등이 투입돼 노림리 배수장에서 흥원창 1대까지 수색하고 실종자들이 남한강을 타고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2포보호부터 8당뎀까지 헬기 4대와 수색용 드론 17대를 동원합니다. 이들 노부부는 지난 9일 새벽 5시에 노림리 배수장 인근에 세워둔 캠핑용 트레일러에 있다가 불안한 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